네, 반갑습니다. 최장입니다. 우리 9월 모평이 끝났습니다. 이제 수능까지 두 달 좀 넘는 기간 남았어. 여러분들, 이번 9월 모평은 일단 자기의 현재 위치와 실력을 정확히 파악을 해갖고 앞으로 이제 두 달 후에 있을 수능을 위한 전략을 세우기 위한 시험이야. 그죠? 그래서 일단 해설 강의 들으면서 정확히 분석하시고 됐죠? 오늘은 전략 세우는데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드릴 거야. 알겠죠? 일단 9월 모평 끝나서 총평을 드려야 되는데 뭐 이번 시험은 아주 큰 특징이 없어갖고 그죠? 그럼 몇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략 세우는 거에 포인트를 마칠 거야. 일단 작년 수능보다 어려웠다. 일단 어렵고 쉽고는 선생님 보고서 난이도로 파악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선생님은 다 쉽게 느낄 수도 있거든. 여러분들 현재 위치, 등극 컷을 비교하면 알지. 그래서 일단 추정치긴 하지만 이번에 1컷은 92점이니까 작년 수능이랑 똑같았어, 1컷은. 그러니까 우리가 상위권 친구들은 이번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죠? 그런데 2컷이 작년에는 87점인가 그랬는데 이번 게 84점인가 그렇더라고? 84점? 그죠? 일단 떨어졌잖아. 상컷은 70점대로 또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중위권, 중상위권 애들이 조금 어려운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고난도 문항은 좀 쉬워졌어. 물론 30번은 어려웠어. 그런데 21번, 29번은 좀 할 만한 문제들이었고 그리고 14번에서 20번에 해당되는 문제가 보통 중킬러에 해당되는 문제도 여기 들어있고 그래서 이 문항이 좀 고민할 만한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 그래서 여기서 발목을 잡혔으면 아마 이번 시험이 결과가 안 좋았을 거야. 그죠? 그래서 아마 2컷부터 떨어진 것 같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특징적인 문제를 보자면 29번 문제가 수혈 추론 문항이 나왔거든. 오랜만에 나온 거야 이게. 수혈과 그래프를 접목시켜서 추론하는 문제인데 그죠? 이게 과거에는 정말 많이 나왔거든. 과거 교과에서는. 그죠? 그래서 기출문제집 보면 수혈 편 딱 피시면 어려운 문제들 되게 많이 들어있을 거야. 거기 포인트 맞춰놔. 만약 29번 문제가 수능에서도 수혈의 포인트 맞춰서 낸다 그러면 분명히 이번 29번 같은 문제 나올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공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보통 수투는 깊이가 없잖아. 보통 공부할 때. 근데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리고 함수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절대값이라든지 합성을 이용한 함수의 분석하는 문제들이 이번에 또 출제가 됐어요. 여러 문제가.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해설강의 들으시면서 그 함수를 어떻게 절대값 나왔을 때 어떻게 잡아냈는지에 포인트 맞춰서 공부를 좀 해놔. 알겠죠? 물론 이제 30번 문제에 항상 합성함수 관련된 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됐죠? 좀 넘어가서. 오답률이 높은 문항을 좀 적어봤어. 이거 자료에 한 번 메가스타디에 있으니까 정확한 자료 다시 보셔도 될 것 같고 어쨌거나 30번 문제가 합성함수의 조건을 갖고서 그래프 개형 잡는 문제 나왔죠. 그리고 29번 문제 수혈출원. 이거 되게 특징 있는 문제라고 했어. 이거 잘 잡아놓으셔야 돼. 됐죠? 그리고 21번 적분 문제. 이거 이게 쉬웠어. 이거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그 좀 보시면 알겠지만 적분의 의미만 잘 파악하셨으면 쉽게 잡을 수 있었던 문제였고 그리고 18번 문제가 절대값 그래프. 절대값 그래프는 그릴 줌 알면 되는데 그동안 많이 안 달아갖고 어려웠을 거야. 거기 연속성 추가해서 나왔고 이 프렉탈 구조는 솔직히 그동안 기출문제보다 이번 시험 문제가 더 쉬웠거든? 그런데도 이 오답률 베스트에 들어있어. 항상. 이건 빠지질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기출문제도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매년 나오니까. 그렇죠? 기출문제만 정확히 분석해도 거기 모든 도형이 다 들어있어. 그걸로 끝나. 알겠죠? 그래서 기출분석하는 시간 가죠. 그리고 이거 정말 오랜만에 나왔어. 위치와 속도 관련된 건데 이 적분 쪽에서 적분을 통해서 위치 잡아내는 거. 그렇죠? 이거는 기출문제가 많지가 않아. 많이 출제 안 돼서. 그래서 아마 어려웠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 다시 한 번 개념서 보면서 챙겨 놓으시면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씩 정리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됐죠? 지금부터 이제 전략, 학습 전략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좀 해보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앞으로 남은 두 달 동안의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드릴 거야. 일단 뭐 세밀한 전략, 학습 계획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잡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선생님이 말씀드린 거 명심하시면서 계획을 잘 잡아봐. 알겠죠? 이제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제 두 달인데 핵심이 흔들릴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핵심이 흔들릴 수 있다. 아, 여러분들 지금 현재 수능 문제가 솔직히 어렵진 않잖아. 세 문제 빼놓고 나머지는 할만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공부를 남은 기간 동안 너무 문제풀이 위주로 하다 보면 좀 쉬운 문제 버리고 어려운 문제 위주로 막 찾아놨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17번이 좀 어려운 느낌이 들어.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자연스럽게 정리됐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한 번 흔들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개념이 좀 약해지는 거. 둔화가 되는 거거든. 개념이 없어지진 않아. 머리에 있는 건 남아있는데 좀 이용하는 게 좀 둔해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면 그건 뭘로 해결해야 돼? 개념 공부하셔야죠. 그래서 그동안 공부했던 책 훑어보는 시간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져줘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지키면서 새로운 걸 얻어야지 발전이 있는 거죠. 이해가지? 무슨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사장님이 어떤 세미나에 참석해가지고 재수생들의 통계 자료를 본 적이 있어. 그런데 이제 추적 조사를 한 거죠. 수능이랑 이제 구평을 비교를 했더니 구평보다 수능이 오히려 떨어지는 거야. 재수생들은. 그 떨어진다는 게 무슨 50점 떨어지고 이런 거 아니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다소. 조금 떨어지는 건데 그런데 고3들은 오르거든. 고3들은 9월보다 수능을 잘 봐. 그렇죠? 그런데 재수생들 떨어진 이유가 뭘까? 뭐 뻔하죠. 이제 더 이상은 뭐 개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문제만 냅다 푼단 말이에요. 모의고사 풀고. 이러다 보니까 핵심적인 거에서 한 번 흔들려 버리면 수능 때 17번이 막히지. 그럼 이제 절망. 그렇죠? 이번 수능 끝나고. 이렇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에 균형을 잘 맞춰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균형을 잘 맞춰줘야 돼. 그동안 공부했던 거 총정리하는 시간도 갖고 실전 연습도 하시면서 균형 있게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두 번째 복습과 실전을 균형 균형을 맞추자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책들이 있잖아. 그거 다 꺼내. 꺼내가지고 책꼬지에 꽂아 놓으시고 그거 총정리하는 시간과 실전 연습하는 시간을 병행을 하셔야 돼. 그렇죠? 일정한 시간은 이제 과거에 공부했던 거 다시 한 번 쭉 복습하시고 또 기출문제 다시 한 번 푸시고 그리고 일정한 시간은 모의고사 갖고서 연습도 하시고 새로운 문제 연습하시고 이런 균형을 맞춰서 공부해야 되는데 균형이 있다는 게 반반식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복습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미 그동안 공부했던 책 갖고도 이미 100점 맞는 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의 부족한 점수를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되고 그동안 공부했던 거에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복습과 실전을 균형 있게 가장 먼저 할 일은 그동안 공부했던 책 정말 필요한 책들이 있잖아. 그렇죠? 우리 개념부터 잡았던 책 다 꺼내 놓고서 책꼬지에 꽂아 놓고서 한 권씩 한 권씩 정리하는 시간 반드시 가져주셔야 됩니다. 되죠?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간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런 거죠. 그 모의고사 보고 꼭 그런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의고사는 이제 65점이 나왔는데 자기가 집에서 이제 풀어봤더니 아 한 85점은 나올 뻔했대 이번에. 야 그게 무슨 얘기야. 수능이라는 건 100분 안에 그 시간 관리 어떻게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잘 표출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니까 시험인 거지. 그렇죠? 집에서 2시간 3시간 고민하면 못 풀 사람이 누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결론은 뭐냐면 이 시간 관리가 안 되면 자기의 실력만큼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시간 관리는 공부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습관이거든. 시간 관리는 습관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시간은 계속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럼 이 습관이라는 게 뭐냐. 첫 번째는 계산하는 거 있잖아. 이게 아주 작은 차이인데 여러분들. 선생님 강의할 때 선생님들이 강의하는 걸 좀 봐. 이렇게 보다 보면 자기가 알고 있다고 끄덕이 넘어가지 말고 저분은 계산을 어떻게 저렇게 간단히 했지? 이런 걸 좀 느껴봐. 그렇죠? 자기보다 좀 간단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 그러면 계속 챙기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계산 습관을 좀 바꾸는 노력. 이제 두 번째는 모의고사를 통해 갖고 모의고사 이 100분에 대한 시간 관리도 하나의 이제 습관적인 거거든. 자기가 문제 집착이 좀 강한 사람들은 못 버리는 거야. 막 15번 안 풀리면 못 넘어가고 그거 자꾸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망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좀 권장하는 시간을 적어놓은 표를 올려놨어. 공개 자료실에 있으니까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셔가지고 뽑아서 모의고사 이제 앞으로 많이 볼 거 아니야. 모의고사 개인적으로 볼 때마다 그 표에다 한번 체크를 해봐. 자기가 1번부터 13번까지는 얼만큼 걸리고 그리고 14번부터 21번까지 얼만큼 걸리고 이런 것들 좀 체크하면서 모의고사를 보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의 시간이 느껴지거든. 아 내가 이거 10시반부터 이제 수능이 시작됐으면 11시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내가 이거밖에 못 갔지. 이런 느낌을 평소에 얻어야 돼. 얻으면 이제 관리가 되기 시작하거든. 그 표에 있는 대로 해갖고 연습을 조금만 해주셔도 이것만으로도 엄청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집착은 버려야 돼. 문제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과감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야지. 그죠? 이런 것들. 되죠? 이 세 가지 신경 쓰면서 전략을 잘 세워보세요. 되죠? 야 그리고 2개월이면 정말 긴 시간이야. 그죠? 그리고 수능이 1번부터 30번이 다 어렵다 그러면 2개월 갖고는 안 될 텐데 실제로 3, 4문제 빼놓고 나머지 문제들은 2개월이면 정말 한 10점, 20점 이상을 올릴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좀 자신감 갖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꼭 수능에선 좋은 성과 거두자고 되죠?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